저는 예상과는 달리 찬반 입장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누가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공공에서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민간이 먼저 선착을 한 셈인데 궁극적으로 저는 공공이 개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황은 상당히 많이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왜 에너지공사나 제주도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다 갖지 못했을까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원희룡 지사도 문제고 어쨌든 정치 지도자 행정 지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종료를 해야만 시사전망대회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덕규입니다. 안녕하슈 그런 줄 알아요. 말이 있었어요.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엊그제도 출연한 기자 한 분이 저한테 반말하고 갔거든요. 애교 아니었습니까? 이거 아니.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동의하는 이대로 추자도의 해상풍력발전 사업 엄청나게 큰 규모로 들어선다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서 오? 뭔 소리예요? 하면서 놀라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지난주랑 이번 주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제주시장이 급하게 또 방문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잠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노르웨이 국영 석유 천연가스 회사래요. 에퀴노르 사우스 코리아 후풍? 어렵네요. 이런 국내 특수목적법인인데 그러니까 뭐 여기 지점이죠. 지점. 노르웨이 국영회사의 한국 지점. 그러니까 SPC를 만든다는 거죠? 여기랑 또 이렇게 만들어서 총 사업비가 17조 원의 3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생산 계획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내 최대 규모가 한림해상풍력발전 단위인데 여기 한 30배 규모로 짓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대강 제가 한번 그림을 보니까 추자도 3면을 둘러싸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풍력단지가 조성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또 찬반 입장을 주민들에게 좀 들어봤었는데 나름의 또 이유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산성과 반대의 이유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는 늘 서두에 시작을 할 때 두 분의 입장을 한 번씩 듣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추자도의 풍력, 이렇게 대규모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예상과는 달리 찬반 입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제가 오늘 여쭤본 바로는 아직 산자부에 정확하게 사업 신청한 게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나온 얘기들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면이 추자도가 풍력발전 단위를 둘러싸이는 구조가 되고 그것도 보니까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풍력발전기 엄청난 규모 그게 설치가 되면 기수가 좀 줄어드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300기가 넘는 풍력발전 발전기가 들어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경관하고 어업 관련해서는 피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세분적인 내용은 저는 더 생각에는 판단해 볼 상황이 필요하고 예상과는 달리 찬반 정리를 못했습니다. 예상 안 했습니다. 올해는 반대하실 걸로 상관없는 거지. 속마음을 들켰네요.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저는 항상 이런 종류의 주제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누가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누가. 저번에 한번 케이블카 우도 케이블카 얘기할 때도 그 얘기하셨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신재생에너지 너무너무 핫한 주제죠. 뜨거운 주제죠. 그래서 우리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추진을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지리적 여건은 우리가 제가 과학자 기식이 아주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도 태양광은 좀 이렇게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산림훼손에 여러 문제가 있고 경지에 문제가 있고 경지훼손에 문제가 있고 결국은 이제 바다 우리가 여름에 태풍 올라오고 겨울에는 북풍이 불고 여름에는 남풍이 불고 겨울풍의 어떤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풍력이 더 유리할 걸로 사람이 볼 거예요. 그런데 가장 풍력이 유리한데 지형지물이 없는 바다가 제일 유리한데 대한민국의 산면을 알아봤을 때 서해는 중국하고 면하고 있고 군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동해는 너무 수심이 깊고요. 그러면 남해 쪽인데 남해 쪽에서도 바람이 많이 부는 데는 추자도 넘어서 남북 태평양의 면화는 남해안은 사실 그렇게 바람이 많이 안 붓는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재류도 연안이나 추자도 연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저 지형이라는 게 나머지는 다 수심이 깊거든요. 섬이라는 게 바다에서 보면 산처럼 튀어 올라온 데니까 그 주변은 수심이 좀 옅으니까. 위치상으로는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가 재류도 본섬 주변에 그걸 하기에는 경관상 문제가 많으니 추자도 주변이라는 건 어쩌면 풍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사람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에서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민간이 먼저 선착을 한 셈인데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민간이 뭔가 아이디어 낸 걸 공공이 마치 아이디어를 빼앗는 것처럼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공공이 개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황은 상당히 많이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주도에도 사실 에너지공사가 있잖아요. 풍력발전 담당하는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도 초창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에너지공사를 먼저 세워서 공공주도로 신대생 에너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사 설립 전에 이미 민간 사업자들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전이 되면서 에너지공사 중심으로 한 공공주도형 에너지 신대생을 사업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미개발. 지금 사실 이것도 미개발이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관심과 어떤 게 있었으면 연구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미리 이 부분은 어차피 재료특별법에서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명시적 선언적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지구 지정을 한다든가 행위 제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둘 수 있었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은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항상 이렇게 뒤쫓아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아쉽죠. 그러나 중공사가 너무 작아서 17조가 없습니다. 아니. 17조가 아니라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지구 지정하고 계획으로 묶어놓으면 좋은 지역을 공공과 사겠다니까 공공은 항상 그래도 어떤 뭐랄까요 이유가 되잖아요. 남들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어떤 특혜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우리가 예컨대 사실은 이런 자원이라든가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이런 부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국가가 했다가 나중에 아주 어떤 데는 민영화도 하긴 하지만 먼저는 국가나 지방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당장 우리가 예를 들어 개발 제안개혁이라든가 무슨 도로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행위 제안을 하는 거죠. 앞으로 장차 여기는 공공의 목적으로 쓸 거니까 건축행위도 하지 말고 다른 시설을 하지 말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지금부터 하더라도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공공주도용 에너지. 아니 그런데 현 변호사님은 저번에도 제가 느낀 건데 굉장히 이런 사업을 왜 공공에서 안 하느냐 이거 해야 되는 사업들이다라고 딱 그 못을 받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4년지에 출발하실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존자원이에요. 옛날은 부존자원이 땅 속에 있는 석유만 있었던지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 그리고 바람의 어떤 길목에 있는 거 거기 투자도가 하필 거기에 솟아 있어서 주변의 해상에 공사할 수 있는 해저 여건이 된다는 거. 이게 다 우리의 자원이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왜 에너지공사나 제주도에서는 지금 뭐 저번에 우도 케이블카도 그렇고 지금 이 해상풍력발전단지 대규모 사업도 그렇고 왜 여기에 관심을 다 갖지 못했을까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잠깐 말씀드리면 원희룡 지사 때 이거 아닙니까 감귤을 밀어가지고 태양광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 망했는데 그것도 처리 못한 상황에서 맞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문제고 어쨌든 정치 지도자 행정 지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해야만 그 사람들도 다 임명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뭘 하기는 어렵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사실 제한적인 정보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자가 이렇게 대규모로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사업성을 받기 때문에 거기다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되겠죠. 지금 사실 김영희라든가 현재 풍력발전기들도 전기가 과잉 생산이 돼서 발전 제한 송전 제한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생산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어떤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육지보다는 바다는 훨씬 더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그걸 어떻게 제대로 판매를 하고 하는가인데 그러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이미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 관할 문제 갖고서 이게 좀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큰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최종 팩트로 확인된 거는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계측기 풍력자원 계측기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제조식 해줬으니 만약 이 관련된 발전 효과도 들어오면 제주도와 우선 문의할 것을 업자 측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거든요. 결론은 최종 관할청은 어디인지 특정은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주도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법을 보면 303주의 해당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그런 사업 허가 이런 것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용량이 2만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자부 장관하고 협의해라 라고 하는데 글쎄 협의는 한다고 간다 그러면 산자부가 반대할 일은 없겠죠. 아니 이게 좀 애초에 문제가 좀 불거져 나왔던 것은 그 지역이 추자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라도 쪽이냐 제주도 쪽이냐 제주도 쪽이면 당연히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육지 쪽이라고 한다면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자부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팩트 체크해 봤더니 산자부에 신청할 때하고 제주도랑 다릅니다. 산자부는 절차 4개밖에 없고 제주도는 7개거든요.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자부에 신청하는 게 좋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육지의 프로세스는 전기사업 허가를 먼저 해줍니다.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면 우리는 마지막 제주도는 거꾸로거든요. 영역평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도가 전기사업 허가를 주는 건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주도보다는 당연히 육지가 산자부가 가는 게 되게 편했던 거죠.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재료도는 특별법 때문에 재료도 내에서 벌어지는 전기사업에 관한 건 재료도 도리사의 권한이에요. 나머지는 특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산자부 권한인 거죠. 그러니까 전라도에 권한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해당 공익수면이 그건 전라도 지사의 관할이 아니라 산자부 장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자부 장관이냐 도지사냐 이걸 놓고 보는 건데 제주특별별치법에 304조 1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지사는 제주 자치도의 풍력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명문의 규정이 딱 있으니까 도지사한테 권한으로 넘어가면 이거 뭔가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피곤하구나 상당히 피곤한 거죠. 공공의 자원을 사유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산자부 쪽으로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절차 면에서도 편하고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국유화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민간한테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두 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제가 사업자라도 저도 산자부 쪽으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추가로 쟁점되고 있는 공유주심의 매립허가도 산자부로 갔을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전기사 면허 허가를 먼저 받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부수적인 절차처럼 되는 거죠. 절차도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앗 뜨거하면서 이제 제주시장에 또 달려갖고 거기에 대한 해석 유권 해석 의뢰하고 하면서 지금 산자부로부터 아 이거 제주 관할이다 라고 까지는 아니지만 먼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부분도 산자부 공식 입장을 제가 받아왔는데 공식 입장 받아오셨습니까 투자도 해상풍력은 전기사업법 및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령 검토 및 제주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관할청을 결정할 계획임이 산자부 공식 입장입니다. 산자부 장관 전화번호도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 사무관 연락처가 있어가지고 아 그거 받아오신 거예요? 제가 받은 거 같은 통해가지고 문제는 이제 공유수면이잖아요. 해상풍력발전기가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건데 그 공유수면의 위치가 설치되는 공유수면이 제주도 관할이냐 아니면 제주도 관할이 아니냐 이거예요. 제주도 관할이면 아무리 돌아가 봤자 제주도 도리사 권한인 거고요. 제주도 관할을 벗어나면 이제 국가 관할이 되는 거죠. 대책계는 이미 공유수면은 제주도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획하기 나름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자도에서 300km 200km 떨어진 지만 하겠다면 제주도 관할이 아니겠죠.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데 사업 포지가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왜냐하면 결국 그거잖아요. 추자도에서 멀어지면 수심이 깊어져서 공사비가 많이 나올 거고 바람은 비슷할 겁니다. 추자도에 가까우거나 조금 멀어지거나 조금 더 멀어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추자도에서 어느 정도는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 관할 공유수면 안에 들어오면 도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해야 된다는 특별법의 취지를 어떻게 굽고할 것이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거나 이거는 제주시 쪽으로 먼저 허가 절차를 진행해서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온 것 같고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입맛을 다시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미 알바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 전에 풍황계측기라고 설치가 되어 있고 그건 또 제주시로부터 허가받았다면서요. 이미 제주시로부터 허가받았는데 문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측기가 설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업체에다가 사실상의 사업면허에 대한 특혈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측기라는 게 바람이 어느 만큼 부는지 개발권을 이미 줘버린 거죠. 먼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어느 만큼 늘었는지를 한 사이클을 1년 365일을 돌려봐야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걸 어느 지점에 딱 설치를 할 텐데 그거를 허가를 제주시로부터 받았는데 그러면 그기로부터 일정 지역 내에서는 다른 업체가 그걸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개발권을 미리 줘버린 거죠. 그게 알바퀴라고 논란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좀 걱정되는 것이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정리를 해 줄 겁니다. 그 프로세스는. 그렇죠. 찬반입니다. 찬반. 저희가 찬반 주민들의 인터뷰를 이번 주 지난주까지 다 진행을 해봤었는데 여긴 좀 특이하게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 사시는 분들께서 육지에서 생계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풍력을 반대를 하시고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반대를 하시고 육지에서 생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찬성을 하시는 편인데 해상풍력 발전을 할 때 추자도는 그게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찬반이 어업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이걸 찬성하시고 다른 생계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반대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또 사업자 측에서 어업 활동하시는 분들께 지원금을 또 미리 줬다라는 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당연하겠죠. 그건 어차피 해상에 공유수면을 개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형태로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그것들이 나갈 명분이 있고 실제로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거고요. 추자도에 나머지 어업 활동을 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은 어쩌면 치료자가 갖고 있는 경관 앞으로의 어떤 관광지로서의 개발 가치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는 건데 당연히 주변에 풍력단지가 생기면 경관이나 관광 가치로서는 많이 훼손이 되겠죠. 일단 현대행 조례상도 인센티브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풍력발전 허가를 받거나 지구장이 되면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막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이제 마련되겠기도 합니다. 허고받기 전에 이미 지원금이죠. 그건 논쟁점인 거죠. 아마도 사업자가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결국 그 지역을 배경으로 전력 생산을 하는 거니까 전체 추자도 주민들한테 보상을 할 계획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풍력이라는 공공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부분이라서 저는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공공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찬반도 중요하긴 한데 사업자 측하고 인허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투자도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설명회를 명료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서 찬반을 정리하는 과정은 필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이외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냥 현지 주민들을 전부 다 설득을 해서 찬성 여론을 한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냥 어차피 정기 생산하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공공이 생산해서 그 수익을 가져가든 민간이 어떤 자본을 투자해서 정기를 만들어서 결국 신재성 에너지로 우리 온실가스를 줄이고 하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여지도 또 있어 보이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 반대하신 주민들께서는 1차적으로 본인들의 배제된 자기들도, 본인들도 추자도 주민인데 본인들은 배제하고 이야기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시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화내실 부분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들도 완전하게 반대를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이거를 주도해서 해라. 우리도 제주도민인데 그럼 추자도의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것은 에너지공사가 주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먼저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관련된 분야에 지구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이 사업계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라도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기업이 들어와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노르웨이 국영기업이긴 하지만 이 기업과 제주에너지공사가 공적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것도 합작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겠죠. 합작으로. 그런데 이제 개발 규모나 자본의 규모가 아주 커질 테니까 어떤 식으로 조달할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가슴을 크게 생각하고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튼 네덜란드 국영기업이랑 제주도에너지공사랑 아직까지 협의된 게 없는 걸로. 그렇죠. 전혀 없죠, 지금. 노르웨이는 원래 산유국입니다. 유럽에서도, 선진국 측에서도 기름을 기반으로 하나 잘 사는 나라라서. 가보셨구나. 들은 얘기로. 그래서 어쨌든 경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의 자원인데 사실 이게 옛날 같으면 제국주의 열강이 수중국의 자거까지 가면 커져요. 그런 비슷한 컨셉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미리 찾아내는 건데 알겠습니다. 다 주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 변호사님의 결론은 제주도정이 그런 거 먼저 좀 봐라. 그 얘기로 항상 뒤덜란드의 신대왕의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노르웨이. 노르웨이. 알겠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또 뉴스였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한번 짚어봤고요.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글쎄요. 일단 사업자는 사자고 면담한 것 같아요. 면담하고 진행이 되더라도 저는 갈등은 좀 아니라는 쪽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됩니다. 시간 날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사전망대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